굿모닝 다들 뛰어내릴 준비해라 오 완전 신난다 얘들아 여행지에 도착이라니까 드디어 기저귀에다 간사할 수 없을 기회가 됐어 한 명씩 죽기 있어 이대로 뛰어라구 앙클 그레퍼만 믿고 뛴다야 수마도 아 좋아하기 진짜 맘 맞네 앙클 그레퍼만 조용히 해야 된다구요 어 몰랐어 와우 정말 재밌다 쉿 그 맛없는 고유 좀 버려요 추추도 안으면서 왜들 애들처럼 싸워 여긴 어떻게 들어가지? 일단 저 벽을 타넘어가야 돼요 완벽하게 너무 안들잖아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감겨 오랜 사 살구 적들 차가고 있는 옹클 그레퍼또라이에요 거기서 거기서라고 도망쳐 야 오시나 도망쳐 동대강왕 지금 도와줘야겠어 알겠어요 겁 막지 말고 쓰레기 처리용 뿅망치겠지 않아요 어 맞다 미네들 대가리를 부숴주겠다고 왕대가리를 접으셔라 얘들아 쇼운 칼을 얻었어 빨리 타 옹클 그레퍼라 BMW 뺨친다 이번에는 실망시키면 안돼요 실망은 이제 저부터요 걸어가죠 날개를 활짝 펴도 세상을 자유롭게 딸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도